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1번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이 교재를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네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글꼴은 HY 헤드라임 M이라고 되어 있어요. 홈의 글꼴에 가시면 문제 제시되어 있는 글꼴 HY 헤드라임 M을 선택하시고 크기가 17포인트인데요. 목록에 없어요. 직접 17포인트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줍니다. 행의 높이를 30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30을 입력하시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 D3세를 선택하시고요. 분류라고 입력된 류자 뒤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하고요.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분류 한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환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E11세를 선택하시고 메모를 삽입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삽입 클릭하신 다음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최고 실적이라고 입력합니다. 메모를 항상 표시될 수 있도록요. E11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한번 선택하시고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모 상자의 경계 라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선택하시고 맞춤 탭에서 자동 크기를 체크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E4부터 E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형식에다가요.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숫자 뒤에 만 원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샵컴마 샵샵샵이 아니라 샵컴마 샵샵 0이네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0일 경우에는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큰 땅표 문 꺼서 만 원을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A3부터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모든 테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 필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동 필터 문제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필터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제목 부분에 목록 단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총 지급액에 가서 목록 단축 클릭하신 다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 선택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선택하신 다음 3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500만원 미만 작다 라고 하시고요. 값을 500만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입력하시고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중간에 그리고를 선택하시는 거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총 지급액이 3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점명을 선택하는데 문으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점명에 가셔서 우리는 끝문자 텍스트 필터에 가셔서 끝문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문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지점명이 문자로 끝난 데이터 두 가지 그러니까 총 지급액과 지점명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 필터를 사용하시면 조건을 주셨던 B3과 화면을 보시면 B3과 그 다음에 총 지급액이 있는 목록 단추는 이렇게 깔때기처럼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왼쪽에 있는 숫자는 추출된 데이터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 문제 자동 필터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문항 중에 첫 번째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컴퓨터 일반이 컴퓨터 일반 평균 이상이고 평균 값을 구해서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 작업하실 거고요. 워드도 마찬가지네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음... 어떤 거부터 갈까요? if부터 가도 될까요? 아니면 and부터 갈까요? and는 하시고요. and는 조건을 쓰실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추류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함수이고요. 첫 번째, 내 컴퓨터 일반 점수가요. 크거나 같습니까? average,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평균 값은 본인을 포함한 전체 컴퓨터 일반 점수가 들어갑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평균 값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심표 두 번째, 내 점수의 워드가 방향키 눌러서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네요. 안 되면 C3이라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C3에 있는 값이요. 평균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평균 값은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워드 점수가 들어갑니다. 단, 평균 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average, 가로 닫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엔더 눌러주시면 둘 다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폴스가 나와요. 그래서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볼게요. True 값이 나온 거는요. 컴퓨터 일반 워드 둘 다 평균 값 이상인 데이터에만 True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True 대신에 우리는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False 대신에 불합격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첫 번째 수식을 선택하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 만약에요. 우리는 끝에 가서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면 함수 삽입을 눌러서요. 우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문자, 합격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 그 다음에 판매 가격표를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수량에다가 판매가를 곱할 거고요. 제품 코드의 왼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을 가지고요. 판매 가격표의 왼쪽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올 겁니다. H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Left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 제품 코드에 가서 신표 왼쪽에 두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제품 코드에 왼쪽에 두 글자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값을 가지고는 V6 컵 함수를 통해 가지고 V6 컵 더블 클릭 끝에 가서 신표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 직접 작성하셔도 돼요. 찾을 값은 Left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Table Array는 판매 가격표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판매 가격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를 참조하셔야 되잖아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판매 가격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우리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False라고 입력하거나 또는 0을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일단은 각각의 제품명에 해당한 판매가가 구해졌고요. 이 값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해서 끝에다가 곱하기 판매 수량 바로 왼쪽에 있는 G3에 있는 수량을 가져다가 곱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판매 금액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열이 입문이거나 자연인 영어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F19부터 F21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조건은 계열이 입문 그 다음에 자연 다 가져오면 되겠네요. 컨트롤 C 눌러서 F19 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계열에 가서요. 입문이거나 자연에 해당한 데이터를 추출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물론 자릿수 조금 있다 조절하도록 할게요. 는 하시고 D-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D 입력하시면 D-Average 함수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도 되고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으면 꼭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두 번째 필드는 영어 점수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영어를 클릭하거나 다섯 번째 열에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서 오라고 넣으셔도 돼요. 조건은 계열에 가서 입문 계열에 가서 자연을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찾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시에 필드명과 입문과 자연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평균 값이 구해졌습니다. 이 값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두 자리까지 반올림에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등호 다음에다가 자릿수를 조절할 건데요. 라운드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r-o-u-n-d 더블클릭 맨 끝에 가서 신표 소수 두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4에서요. 4번에 세 번째 문자가 1이면 일단은 그럼 세 번째 문자부터 추출할까요? 는 하시고요. mid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mid 함수는요. 중간에 있는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h13에 가서 세 번째 시작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4번에서 세 번째 있는 숫자 하나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0도 있네요. 0 1 2 3 4 5도 있어요. 1이면 경리가 2면 인사가 3이면 총무부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영업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외라고 하면 1 2 3을 뺀 나머지 0 4 5에 대해서는요. 영업부로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추주 함수에 0을 넣는 거와 0이었을 때 값을 지금 봤더니 사실은 0이라고 하면 값을 넣을 수 없어요. 추주는 1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의 값 2의 값 3의 값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0이란 값에는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영업부라고 표시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커서를 K13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추주부터 가볼게요. CH OOSE 선택하고 더블클릭 끝에 가서 일단은 심표 인덱스 넘버는 구해놨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요. 1일 경우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격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1일 경우는 격리가 2인 경우는 인사가 3인 경우에는 총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1, 2, 3에는 값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나머지 0과 4와 5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문제에서 if error 함수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if error 선택하시고 오류가 있다면 심표 우리는 영업부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영업부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 주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는 영업부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지점이 북부이면서 소속에 가서 북부이면서 판매량이 20 이상인 사업명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면 썸이프 인데요. 조건이 하나 두 개이기 때문에 썸이프 s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썸 이프 s 입력하시고 그 다음 첫 번째 우리 함수 삽입 가서 이용해 볼까요. 첫 번째 썸 레인지 라고 되어 있어요. 썸 레인지는 실제 합계를 구할 범위 인데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합계를 구할 범위를 선택. 두 번째 조건의 범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 지점에 가서 어떤 조건이 뭐냐면 북부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판매량에 가서는 조건이 20 이상 이다라고 크거나 같다 20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구한 값 지에다가요 m%를 이용해서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맨 끝에 가서 클릭 그 다음 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값을 구하실 수 있고요.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피버테이블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 안쪽에 거설을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A3부터 G17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박 깜박 합니다. 네 맞고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한 피버테이블 위치는 A22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어요. A2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에 피버테이블 피버테이블 필드가 표시가 되고요. 혹시나 피버테이블 필드를 내가 창을 닫았다 라고 하시면요. 우리 피버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필드 목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성명을 선택하시고요. 필터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지기를 선택하시고요. 행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부서명을 선택하시고 열에 배치합니다. 그 다음 갑에 다가는 총점의 평균 일단은 총점을 갖다 놓으면 합계가 구해질 거예요. 외국어 점수의 최대값인데 일단은 갖다 놓으면 합계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외국어 점수의 최대값 이라고 되어 있고요. 시그마 값은 행에다가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에 있는 시그마 값을 행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평균과 최대값 부터 바꿀까요? 합계 총점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으로 바꿀 거고요. 합계 외국어 점수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우리는 최대값 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표시한다. 라고 하시면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총합계가 있고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행의 총합계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행의 총합계 표시한 가로의 오른쪽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나와있는 문구를 꼭 확인하시고 지시사항을 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되셨다면 다음 분석작업 다시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작업 다시 두번째 문제에서는 데이터 통합 문제이고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첫번째 행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분류 의류부터 자파 가전 식품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직계표에 다가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로와 행과 왼쪽 열이 선택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해 오셔서 표 1의 첫 행과 왼쪽 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추가 표 2에 가서 부산의 첫 행과 왼쪽 열 선택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표 3의 첫 행과 왼쪽 열 선택하시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집계표에 표 1, 표 2,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평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부분 점수 없어요. 정확하게 문제 요구 사항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는 기록해 놓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단추나 도형을 먼저 만드시고 매크로 기록을 하셔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에 연결해 볼까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실 때는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매크로 이름에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합계 입력하시고 확인 우리는 복리 후생 비부터 활동비 잡비 에 대한 합계를 썸함수 통해서 구하라고 했는데요. 합계가 2, 4부터 20까지 그러면 전체를 범위 정하셔도 되겠네요. B4부터 20까지 선택하시고요.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 합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합계가 구해지고요. 마우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썸함수를 통해서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 다 구하셨어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개발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실 때 Alt키를 눌러서 G3부터 H4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만약에 만들지 않으셨다면 기록하면 되지만 우리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합계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크로를 연결하신 다음에는 바로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 있어요.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하셔도 되고요. 바로 매크로 지정하신 다음에 키보드로 합계라고 입력하시면 단추 1이 지워지고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요. 개발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통화라고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를 E4부터 E10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0부터 D10을 선택합니다. 아 합계 영역에 서식을 지정하는 거네요. 선택하신 다음에요. 홈탭에 가셔서 우리는 표시 형식의 통화 형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가셔서 통화를 선택합니다. 통화 서식을 지정하신 다음에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기 위해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삽입을 클릭하셔서 삽입에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도형에 가시면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G6부터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6 그 다음에 H7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바로 텍스트 입력하셔도 돼요. 통화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클릭하셔서 연결할 매크로는 통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각각 점수는 5점씩에서 5,2,10 10점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별로 면접과 총계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접과 총계 그럼 실기 점수는 안 나올 거예요. 실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삭제 한번 눌러주시고 면접 계열을 선택하신 다음에요. 면접 계열을 차트 종류를 영역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면접에 대해서는 영역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신입사원 면접 결과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범례를 위쪽에 배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위쪽에 배치하겠습니다. 위쪽을 선택하시고요. 총계 계열은 꺾은 선형인데요. 선택하시고 선스타일은 완만한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가셔서 그 다음 체육임이 선에 가시면 선에 완만한 선을 선택 한번 해주시고 표식 옵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식을 선택하시고 표식 옵션에 오셔서 모양을 기본값을 다른 모양으로 사각형인가요? 사각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은 범주의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 옵션에 표시 형식에 가셔서 우리는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숫자 소수 자릿수를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소수 한자리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다섯 문항에 서식 작업을 다하고 나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화면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